처음 아니야? 아 딴 데? 아.. 아니 내가 저게 금너가야 되는데 못 끝나가면서 그런거야 와이샤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서버를 실험을 해봤을때는 잘 들어가지 서버를 과거화시킬 때 그걸 방지해준거구나 아 그 상대방 IP가 나온다고요? 누가 하는지? 아 뭐야 어디로 가야 돼? 밑으로 떨어져야 되네 이거 그걸로 고소할 수 있게 아 망했다 뭐 그것까지 근데 어차피 저희 맵이 타이럴 할만한 컨셉이 아니라서 지금 자체가 여러분들이 뭘 만들 수 있는 그런 맵을 만들어주는게 아니야 시청자랑 아무것도 못하게 할거야 못만들게 할거야 맨날 열어놓은것도 아니고 방송할때만 켜길때만 이렇게 어려운 맵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어려운 맵 같진 않은데 그렇게 어려운 맵 같진 않은데?! 날개는 어려워! mogę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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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여기가서 동전으로 변했을 때 지나가는 듯 빨리 가야 된다 뭐..뭐..뭐..뭐..뭐? 그거 아까 막혔잖아 이걸로 그랬었나? 그래서 아까 뒤로 갔다가 떨어진건 아니었어 응? 이거 타이밍이 빨리 거기까지 달려갔느냐 이 얘기들 아 진짜? 그럴 필요가 있어? 그냥 타이밍 같이 맞아 아 그러면 돼 1.88이요? 네 1.88로 하려고 이 위에? 네 딴 데도 들어가지네 아 있네 피가 어? 아 닿았는데 닿았는데 아.. 아.. 이번 루프 맵은 아니고 이번 루프 실력인거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 안된다고? 아 손에 땀나서 그래 아이씨 아이씨 손에 땀나서 그래 손에 땀나서 그래 아이씨 왜 안되지? 이게 말이 어려운거야? 아이씨 아 여기 여기 이쪽이요? 깃털 벚꽃 처음 갔던건데 날아가서 구름위에 가보시죠 아 근데 동전밖에 없었어 아 동전밖에 없었대요 응 봤어 살짝 이렇게 하면 아 동전밖에 없네 아 아 아 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깨자 응 집중하자 집중하자 깰 수 있어 아유 뭐 아유 마음만 먹었으면 깼지 마음 안 먹어서 못 깼 거야? 그런거야 알았어 믿어줄게 마음먹은 플레임을 보자 어휴 목숨이 좋아 아휴 목숨이 사라졌어 가자 다 왔네 아니네 아 이거 뭐 꼴이 쓰니까 뭐 터 죽은구만 매달려 아 아 아 아 아 아 길게 느껴지는 거 아예 긴 거야? 모르겠어 아 아 아 다 온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더 있었네 뒤가 더 있었네 아 아 이게 감각이 이상하다니까 감각이 이상하대 에이 키보드로 하면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 키보드 패드 익숙하지 않나? 어 왜왜왜 아 아 아 하지말까? 한 번만 더 열고 이거 너무 웃겼잖아 죽는게 웃겼어 안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게 아까우면 도전하는데 아깝지가 않아 지금 아 왜 아깝잖아 아슬아슬한데 뭐 플레이 하나하나 아슬아슬하구만 어 아유 끝에 끝까지 계속 가도 아깝게 못 깨면은 이렇게 아까운거지 끝도 못 봤잖아 지금 근데 아마 올라오면 끝날 것 같아 내가 봐도 내가 봐도 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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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빨봐 아 아 왜 왜 저기에서 머리를 박냐고 멍청한 아 아까도 저렇게 죽더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걱정마 걱정마 오기가 쉽겠네 아 이제 스피드 플레이 하겠다 여길 빨리 가자 점 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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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헹 욱쑥 어떻게 먹어도 음미도 없지만 야 발끝이 빨고봐선 짧은 배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여기 걱정만 아닐꺼야 저 버섯 아유 뭐야 에이 딴거 해 딴거 해 아 너무 어려워 저길 넘어가지 못하네 저기까지 간게 너의 최고 미러비 너무 어려운거 어떡해 라이브 뽕이 해적 이거 폭탄이 많아야지 어?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 되어졌어 제가 렌치를 제대로 받았는데 안 보이는 렌치였어 숨겨진 렌치? 모션을 잘 놓고 했어야지 아 아 답답하다 답답하다 아니 저기 죽은 사람 많았어 아 벌써 나왔어 지금 아 그러네 잘하자 잘하자 아 나도 잘하고 싶지 마음은 항상 잘하고 있지 최선을 다해 마음은 항상 최선을 다한다니까 최선을 다해 좋아좋아좋아 뭐지? 끝! 저 물이 들어가야되나 봐 어? 나 잘못했네 꺼리고 죽나 그냥 하하 올라갈 수 있었네 하하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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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잘했는데 아 아깝다 아 아깝다 가자 다왔어 다왔어 여기 어디에 있어? 여기 여기? 어 뭐야 이게 다야? 아 이게 또 복잡해 왜 이렇게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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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쪽박스 있던데? 오오 오오 어 미로 맵인데? 아 처음이야 처음이야? 어 처음이야 처음이야 처음 처음 맞아? 어 처음이야 처음에 뒤에 없었잖아 너가 안 모인 거 아니야? 아니네 처음 아니네 에이 맞네 맞네 비슷하게 생긴 거니까 사실 이 빛으로 내려가면? 아니었네 될 리가 없지 뭔가 있을 거 같아 지금 밑에 들킬 거 같아 지금 너무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 같아 없는 거 같아 아 여기네 아 아닌가? 모르겠다 아 어려웠어 여기 버섯 모른다 근데? 버섯 줄라고? 어 몰라? Perché 랩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내고 만다 진짜 이러면 또 깰 수 있는 사나이가 되라고 지금 스피디한 플레이가 익숙해졌어 여기는 좋아 조심해 들어가 앰을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는 동자리가 먹었어 동자리가 먹었어 동자리가 먹었어 어이씨 버섯 여기 여기 여기서 왜 죽었지? 몰라 아 저거 대포만 걸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space 아 진짜 다 비슷비슷해 대화 앞에 melhor 네 우와 깜짝이야 점프 불구덩이 나온다 조심해 랩이 엄청 질다 랩이 엄청 질다 어휴.. 짜증나 짜증나 여기 여기 폭탄 주시 점프 또 문 들어가면 되겠죠? 진짜 마지막 아 이게 왜 이렇게.. 아 이게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계속 또 비슷한데 나올 것 같은데? 엄청 길어 어디가 끝이야 저 위로 올라가는 거 알겠어 진짜 이거 무한 루프맵인데? 아 나 이거 진짜 깨고 싶다 아니 그냥 끝이 어딘지 한번 보고싶어 우리 생겼어? 해보자 해보자 해봐 해봐 제대로 안 나오나 그랬는데 열심히 해야겠네 오약을 열심히 해야 되겠어 말이 계속 바뀌어 오우야 또 아슬아슬한 플레이가 내 주트키지 벗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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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건 진짜 만대 정도.. 만대 정도를 못 가다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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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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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깨고 싶다 아 깨고 싶다 방송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깨고 싶어 개인적 저거요 소망이야? 쓸쓸한 죽음 아니에요 아니야 잘할 거야 알 수 있어 야 아무도 널 지지를 안 했지 시청자분 누구도 너한테 화이팅해 봐라 아니야 알 수 있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깨줘 한 번만 보자 진짜 어디가 끝인지 보고 싶어 나 땀 때문에 지금 아 나 플레이어를 저러 바꿀게요 거기는 궁금하대요 어디가 끝인지 맵은 잘 만들었잖아 진짜 되게 엄청나게 세심하게 밀어버렸어 약간 약간씩 변하면서 묘하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몇 번째 루프 중이지? 이런 느낌 내가 지금 보는 건가 아니면 제로 된 건가 약간 헷갈리게 만듭니다 사실은 일작일인데 루프물이야 아마 일작일인데 뭔가 루프처럼 가들어갔어 이런 것도 괜찮다 괜찮을 것 같아 너무 길어서 좀 문제 너무 길어서 좀 문제 같이 너무 길어 어 이렇게 여기였나? 여기까지 왔는데 낚시였네 여기 낚시였네 여기 아 다 안 돼 다 안 돼 코앞에서 죽었었네 그냥 다 와서 죽었네 아 물 좀 더 올게 아 아깝게 아 다 와서 죽었어 다 와서 아 진짜 다 보였는데 아깝게 죽었어 아깝게 근데 맵은 진짜 좋네요 잘 만들었네 역시 난 쉬움으로 해야 돼 어? 전형댕이 슈퍼마리아 왜 이런 거 같은데? 슈퍼마리아 오우 아쿠 자 시작은 좋아 오우 아 벌써 끝인가? 아니 오우 중독적 잠시만 아! 무시! 아아! 그냥 빨리 내려가지! 아아! 잘하고 싶었어 쉽다 매비 어렵지 않네 다행이야 여러분들 구해줄 수 있어 남에서 구해줄 수 있어 진짜 어려운 매버 아니었어 우외로 막 연기름 들어간거야 그런거 없네 코앞에서 나왔다더니 이런거 없었어 별도 던져네 좋은 애들이야 우와 숨기기야? 몰라 고승도친데 동숨이구나 동물의숨 쟤네들이 무서워서 막 도망갔는데 아니었어 와 빠르게 8단까지 왔어 8단까지 반 왔어 반 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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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명을 보급해주는 맞아 지두에 옛날 브라운한 티비처럼 불어나는거야? 이 도트도 보여 끝이야? 완전 좋은 맵이네 이 효과가 너무 좋다 계속 걸리고 있어 운두실력이죠 운두실력입니다 계속이야 벌써 13이야 운두실력이야 노말 마리오 펀 히든플라워 차가운 근데 위로가면 되지 않아? 다들 위로갔다가 다 죽었잖아 아래가 더 힘들어 어려 보는데 이게 어려운데? 쉬운 거 맞아? 너의 신념을 따라라 내 말 뒤집어 아이 뭐야 가운데 쪽인 것 같은데 너의 신념을 믿어 안녕하세요 메가할런님 너의 신념을 믿어 그냥 가 주사님 같으면 중앙으로 가 답답하다 안녕하세요 주사님 같으면 중앙으로 가 아 어렵다 이거 실내스 하하하하 아 저 구매하게 보셔야 지금 꽃인 것 같은데 이거 왕 플라워장 도대체 오는 타임이야 한 번 더 기다려도 돼? 아래꺼에 죽을 것 같은데? 못해 못해 살짝 뛰어서 밟으려고 했는데 급속도로 또 죽고 있어 지금